도착! 도착! 일단 여기에 주차를 하고 에스코트를 받아야 해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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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도착! 도착! 이마트 식료품 층 커미 썰이 왔어요 여기 약간 이마트 느낌? 이마트 식료품 층 이마트 식료품 층 느낌 이마트 식료품 층 느낌 우와 반짝 종류 진짜 많았는데 반짝 반짝 한국 건가 보네 이것도 이마트가 더 짤거야 아 진짜? 하바네루가 있어 하바네루 스포쉬? 스포쉬가 뭐지? 이런 레몬과의 핫도 있어 신기한 걸 많이 써요 나자냐 좋아해 나자냐 브라운드 위프 크롬이요? 응 네네 종류가 진짜 많아요 특히 소스류 종류가 겁나 많고 다짐요 크기 봐 이거 맨날 봐 브라운 오일 브랜드 라이스 아이스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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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가노 겟 오레가노 겟 치즈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와우 아이스크북 이거는 언니의 추천템인데 계란 없이 물만 부으면 핫케이크가 완성된대요 뽀송뽀송한 애가 나와 근데 엄청 뽀송뽀송하대요 계란이고요 와우 미쳤어요 미쳤어 엄청 넓다 뭔가 맛있어 왜이렇게 좋은지 뭐 또nam 몽롱 모짜렐라 치즈 이제 점프가 아니라 피곤 아이스크북 귀엽고 이리싱 여기가 스테이크 하우스에요 그러면 안에 있을게 아~~ 도착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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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먹었어 도착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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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Brinté 도착한거에요 도착한거에요 한소득 비第2러홍 비기 콩 envio Q애미 이게 썰어잉, 디바잉, 시리퍼 어쩌고 피처로 혹시 주실 수 있나요? 피처로! 피처로! 네, 편히 드세요. 네, 먹겠습니다. 오! 아이고,그래가 많은 사 Option를 뺏어 갔어요. 안돼, 잘한다. 찍식아 안녕. 아구, 예뻐! 오 이모 안녕, 이모. 아리아 안녕! 아리아 안녕! 오구 귀여워! 세상에! 카메라 안녕! 좀 마실래요? 하이볼? 아리아 되게 강하게 큰다! 오렌지국도 있고 이거 있고 산산도 있어! 오 진짜 이쁘다! 앙! 밥도 잘 먹네! 저렇게 맨밥을 먹더라? 밥이랑 이런거 단맛이 나나? 몰라 안먹어 원래 밥들이 씹을수록 와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 알렉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4개월 된 알렉스에요! 안녕하세요! 4개월 된 알렉스에요! 오 귀여워! 카메라 보는거 봐! 오늘 저녁은 아다냐를 만들어주려구요! 제주의 więcej.. 오후올게요! 전화기는 숟ку invited... 달달한 식물ягAmerican 그 days처럼 손가락, 소금이랑 호주 소금을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덩어리가 있지? 고기 냄새 맡고 왔어? 백식이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남편은 먹으러 왔어? 귀엄둥이 아이고 예뻐라 다 먹네 아리야 아이고 다 컸네 닭똭을 넣은 거 같은데 다 먹는 거 같아 닭똭을 넣은 거예요 키스는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이모 딸기 주세요 이모한테 딸기 주세요 주세요 절대 싫어요? 이모 딸기 안 줄 거에요? 와 진짜 안 줄 거에요? 네 쨔쨔 여기를 전학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님의 반응이 너무 쉬어요 오늘의 반응은 나머지 새로운 반응은 저처럼 이모의 하나에 따라서 딸기에요 끝 핫소스에 뿌려먹으면 더 맛있어요 요거 파마산도 머리를 잘 안가면 아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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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고기 고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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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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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릴러 베이지 젊었다 블루벨 아이스크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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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진하지? 진짜 진해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언니가 강추하는 오렌지 주스래요 왠지 맛있게 생겼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치? 육태했습니다 하하하 육태 성공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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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하하하 하하하 majesty 하하하 머리는 mat 싱타 하하하 쓰레기물 음악 맛있다! 백식이 오줌 싸는 모습 정격 공개 백식이 오줌 싸는 모습 정격 공개 백식이 오줌 좀 더 애기꺼 여기는 바베큐 에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물함 그런 사물함이 있고 여기 다 자물쇠에 쳐져 있어요 와 고기를 이렇게 잘게 사지 싶다 아리아 맛있겠다 맘마? 아이고 예뻐라 참기름은 역시 한국산 아이고 예뻐라 맛있어요? 우리 요거 피에스도 가서 먹자 자 핀을 해볼까요? 머리 끈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주인공 다 먹으면 부족하러 가고 대체하러 가만히 있다보니 오! 다 됐다 간식이 오랫동안 이 무관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라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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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술 종류를 파는 그런 약간 마트?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나 이런거 좋아 사이즈가 남다네 와우 겁나 크다 와우 겁나 크다 이건 양파리 푸드코트 왜 그런지 아 나 나 아 나 아 아 아 가슴이 팔찌개 오키바이 잠시 후에 저녁hh 바삭해 여기에서 저녁 입을 수 있는 하고 이동 보충제 여기는 보충제 포스터 같은 것도 팔고 사이즈가 엄청나요 거의 100리터에요 낚시용 품절도 엄청 많고 캠핑용품 그리고 옷 이런 거 진짜 다 파는 것 같아요 피씨방 의자보다 더 편하네 귀여워 베이비요다 자전거 미쳤다 깜짝이야 와우 꽃과목이 너무 좋고 몇몇입니당 싱싱한데 이걸 누워서? 이걸 누워서?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거기 프라이즈는 되게 풍성해지니까 기름맛이 안 느껴져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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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돌려